Time Story Hello, 10 Story friends. It's so good to see you. 10 Story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미 선생님이랑 아주 재밌는 책을 읽을 건데요. 오늘의 책 제목은 I love bugs. 나는 곤충들을 사랑해요란 뜻이에요. 오, 곤충들을 사랑한대요. 자, 오늘은 아마도 곤충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떤 곤충들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한번 빨리 알아봐요. Let's go! Okay, let's read. Ants march. Ants 뭐죠? 개미들이죠. 그림 보세요. 개미들이에요. 개미는 ants. March가 뭘까요? One, two, three, four. 이게 뭐예요? 행진이죠. 맞아요. 그래서 개미들은 행진을 하고 있어요란 뜻이에요. Ants march. 따라해보세요. Ants march. 잘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지금 개미들이랑 놀고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ove bugs. 나는 곤충들을 사랑해요. I love. 맞죠? I love you 할 때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는 I love bugs. 곤충들을 사랑해요. 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다음에는 또 어떤 곤충이 있을까요? Okay, look at that. 그림을 보면은 뭐예요? 나비들이죠. 나비들은 영어로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Butterflies fly. Butterflies. 맞아요. Butterflies가 나비들이죠. 그리고 fly. 뭐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맞아요. Butterflies fly. 나비들은 날아다녀요. 따라해볼게요. 선생님. Butterflies fly. Good job. 잘했어요. 그래서 또 I love bugs. 따라해볼게요. 다시 한번. I love bugs. Okay, 나는 곤충들을 사랑해요. 정말 이 친구가 곤충들을 정말로 사랑하나 봐요. 그쵸? 또 어느 곤충들이 있을까요? Bumblebees buzz. Bumblebees buzz. 자, 그림을 보면은 Bumblebees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 뭘까요? 벌들이죠. 맞아요. 벌들은 윙윙 거려요. Buzz. Buzz. 우리 벌들 보면은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쵸? 윙윙, buzz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영어로 그 소리를 buzz라고 그냥 해요. 자,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Bumblebees buzz. 잘했어요. 벌들은 윙윙거려요. 라는 뜻이에요. 또 이 친구가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곤충들을 사랑해요. 자, 영어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I love bugs. Okay, good job. 또 어떤 곤충이 있을까요? Lady bugs crawl. 맞아요. Lady bugs crawl. 자, Lady bugs는 어떤 곤충이죠? 무당발레들이죠.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손으로 이렇게 막, 손 위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네요. 정말로 이 친구는 곤충들을 사랑하나 봐요. 자, 여기에서 crawl. crawl가 무슨 뜻이죠? Lady bug가 하는 건데 동작이에요. 그쵸? 자, 손 위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죠. 그래요. 그래서 crawl. 기어다니다. 할 땐 crawl. 오케이. 잘했어요.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Lady bugs crawl. 오케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Lady bugs crawl. 잘했어요. 자, 무당발레들은 기어다녀요란 뜻이에요. 자, 이거 그 다음 문장은 우리 다 아는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ove bugs. okay, 나는 곤충들을 정말로 사랑해요란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오, 또 다른 친구가 나오네요. 이 친구도 곤충을 좋아하나 봐요. 어떤 곤충이죠? 자, 읽어볼게요. Fireflies glow. Fireflies glow. Fireflies는 반딧뿌리들이에요. 그쵸? 와, 정말 너무 예쁜 거. 반딧뿌리들은 밤에 어떻게 해요? 어떻죠? 빛을 내고 있죠?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생겨요. 그쵸? 너무 예뻐요. 별들 같아요. 그쵸? 별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곤충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영어로 빛을 낸다란 뜻이 뭐죠? 글로우, 글로우. 혹은 반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Fireflies glow. 자, 따라해볼게요. Fireflies glow. 오, 잘했어요. 반딧뿌리들이 빛을 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정말로 곤충들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예뻐서. 자, 같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I love bugs.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곤충은 또 뭘까요? 읽어볼게요. Grasshoppers hop. Grasshoppers hop. 자, 선생님이 힌트를 줬는데요. Grasshoppers는 뭐죠? 메뚜기들이에요. 그리고 hop. 메뚜기들이 어떻게 다니죠? 뛰어다니죠. 깡충깡충. 자, 깡충깡충은 또 Rabbit, Rabbit. 토끼들이 hop 한다고 해요. 영어로는 Rabbit's hop. 자,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도 Grasshoppers hop. 자, 메뚜기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뛰고 있어요. 깡충깡충. 어,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I love bugs. 나는 곤충들을 사랑해요. 한 번 더. I love bugs. 잘했어요. 와, 정말 곤충들이 너무 많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March. 따라 읽어볼게요. 한 단어씩. March. Fly. Buzz. Crawl. Glow. 잘했어요. 정말 곤충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요. 그쵸? 아까 배웠어요. March는 행진한다. 그쵸? 행진하다. 또 Fly. Fly는 뭐죠? 날아다니다죠. 또 Buzz. 힌트 줄게요. Buzz. 윙윙거리다죠. 또 Crawl. 아까 뭐죠? 무당벌레들이 Crawl. 기어다니다죠. 또 Glow. 빛을 내다. 맞았어요. 또 Hop. Rabbit Hop 하는 것처럼 아까 메뚜기도 뛰어요. 맞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문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I really love bugs. 아까는 I love bugs. 나는 곤충들을 사랑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really를 앞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really는 정말로란 뜻이죠. 나는 정말로 곤충들을 사랑해요. 아니면 너무나 너무나도 곤충들을 사랑해요. 란 뜻이에요. 곤충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어땠어요? 정말로 Bugs can do so many things. 곤충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안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곤충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e friends in the book really really 정말로 love bugs. 오케이. 우리 텐소리 친구들도 바깥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곤충들을 찾으면 이 곤충들이 crawling 하나 아니면 hopping 하나 한번 알아보세요. 오케이. Till next time. I'll see you again. Bye. Bye.